네! 드디어 반이선생님과 신나는 영어수업 구독자 이벤트 500명 돌파 이벤트! 이번에 당첨자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소개가 아니고 저거죠? 발표죠? 네! 어쨌든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총 28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번 구독자 이벤트 300명 이벤트 때는 26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28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을 더 늘리려고 하다가 그냥 어제까지 응모해주셨던 분들 두 분 뽑고요. 제가 2주를 더 기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동안 또 뽑히신 분들 중에서 두 분에게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지금 이벤트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참여를 안 하시고 그러시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저번에는 참여를 하셨다가 응모를 하셨다가 이번에는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번에 선물이 더 빡빡한데요 말이지요. 이번에 한의 선생님이 교구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지금 생각 못 견뎌지... 어쨌든! 그러면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요. 제가 2주 안에 빨리 배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2주 뒤에 뽑히신 분들에게는 또 근데 또 당첨까지 하면 되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일단 참여를 해주셨는지 제가 이름을 쑥 훑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중요한 발표를 위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이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세영님, 황희연님, 정승현, 배숙기, 유하나, 박주희, 이슬님, 탁서현이님, 최소영, 김지원, 박해신, 이혜주, 유대용, 이경민, 노윤정, 아이고 류혜진, 정주기, 문정선, 이선영, 서민주님, 그 다음에 이수원, 김다은, 김애란, 이윤정, 박수진, 박민아, 박은선, 이효주님께서 모두 참여해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분씩, 한 분씩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잘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뽑지? 어, 잠깐만요. 어디에다가 넣으면 될까요? 음, 그러면, 어, 자, 이대로 지금, 두두두두두두, 아이고, 바디 보인. 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절대로 누군지 모르게끔 이렇게 섞어 보겠습니다. 리리리리리리리리리. 자, 정말 공평한 거고요. 제가 원래 오늘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한테 좀 뽑아달라고 하려 했더니 이 양반이 지금 뭐, 놀러갔습니다잉. 자, 어쨌든, 어브라카, 저브라. 자, 먼저! 그러면, 어, 돌이판! 돌이판 교구 선물을 받으실 분을 먼저 한번 뽑아볼까요? 정주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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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정말 축하드립니다 오와아 어..제 얼굴은 찍어도 되겠죠? 어쨌든 정주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주리님이 발표되셨습니다 저 centurl 벅찬 되셨습니다 정주리님은 제가 돌림판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축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를 꼽아볼지 꼽아볼까요?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잘 섞어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교구지? 이번에는 교구 선물이 뭐더라? 이번에는 교구 선물이 뭐야? 마이크였나? 돌림판? 아! 날씨교구! 날씨교구! 얼룩교구죠! 얼룩교구를 받으실 분은요. 바로바로! 이건 누가? 김다은님! 축하드립니다! 네, 김다은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정주리님이랑 김다은님. 네, 이 두 분은요. 저한테 메일로 당첨 그거 제가 여쭤볼 테니까요. 일단 저한테 당첨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주소하고 다 여쭤봐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참여자가 많아야 되네요. 그죠? 참여자가 많아요. 재밌는 건데 말이십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많이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제가 2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윤 선생님한테 제가 또 좋은 교구도 또 다른 교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바로 또 수업 영상 올려드릴 텐데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 참여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제가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날라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빨리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두 분은 저한테 꼭 내려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반희선생님과 신나는 영어수업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